네 부동산 꿀팁의 김선상입니다. 오늘 현장에 온 것은 경남 산천군 생초면에 있는 농지원부 만들 땅 컨테이너 주말농장 굳이 할만한 땅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우리 땅은 한다랑이 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마 경계가 잘려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국어. 국어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죠? 여기서부터 잘려 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땅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농사를 다 짓고 나서 청량을 해서 경계를 만들어서 이쪽저쪽 경계 청량을 해서 그렇게 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주위에 걸리적거릴 게 없네요. 조용하니 좋습니다. 자 요거 한필지 하고 또 동네 입서에 또 한필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두필지 입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 가지고 동시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은 요거 한다랑이 인데 일부 한 3분의 1은 아니다. 3분의 2만 우리 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분할은 하면 됩니다. 자 그 논 주위로 요렇게 국어가 철철철 쫄쫄쫄 흘러가고 있다. 물은 뭐 깨끗한 편은 아닌데요. 인근에 저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물 넘쳐 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요거 한필지 하고 동네 입세 한필지 하고 총 595평입니다. 농림지역이고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렴합니다. 지목이 다비고요. 매매금액은 당 7만원입니다. 그래서 595평이니까 4165만원. 요거 한필지 하고 동네 입세에 또 한필지 있는데 그 합쳐 가지고 595평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3m 도로 접혀가 있고요. 이곳은 남서향입니다. 전기가 인입이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나중에 파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콘테이너 하나 갖도 놓고 주말마다 텃밭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선 생초IC에서 5분 정도 하면은 요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생초IC 5분 거리. 자 다시 이제 우리 땅입니다. 한 번씩 바랍니다. 나라 농사는 잘 되네요. 근데 고노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논 주위로 관계수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철철철 흘러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 일조량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정확한 걸 측량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쪽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쪽이 우리 땅이다 이러면 됩니다. 나중에 측량해서 경계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또 한필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동네 입소에 가가지고 또 한필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경남 산천군 생초오면 노은닉 하는 곳입니다. 아깨고 한필지 하고 지금 요 보이는 요 작은 땅 있죠? 요거 한필지 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데 왜 이 논이 동가리로 이런 식으로 그 측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눠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땅도 깁니다. 다 합쳐가지고 아까 전에 500여평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요거하고 아까 전에 땅하고 합쳐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땅 요거는 괜찮네. 동네 입실 해가지고 콘테이너 갖다 놓고 배추밭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죠? 고온원도 아니고 산청이 원래 공기 좋고 청정지역입니다. 저주기 지리산자락이고 이곳은 지리산자락의 반대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이 동네는. 그래도 인근에 매매 되는 땅값이 한 8만원 6만 8천원 7만 5천원 이렇게 매매 되더라구요. 그래서 땅주인 사모님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저쪽으로 해가지고 시세가 그러니까 한 7만원에 손님 붙여가면서 조금 조정해 주이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도 현 시세대로 매물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론 띄울 시간이 없어서 못띄웠는데요. 사무실 방송 이어집니다. 사무실 가서 위성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사무실 들어와서 다음 카카오 지도를 열었습니다. 여기가 생초아이시입니다. 생초아이시고 오늘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필집니다. 두필집고 우리 땅에서 생초아이시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 땅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는 진입이 여기 생초아이시에서 바로 생초 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바로 현장까지 갔습니다. 약 생초아이시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너무 크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제가 생초 면 소재지에서 1034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바로 우회전 다리를 지나가지고 다시 우회전 좌회전 다시 좌회전 슉 돌았습니다. 쭉 돌아가 현장까지 슉 돌았습니다. 생초아이시 생초 면 소재지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땅 바로 위에 여기께 막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번면이 좀 있네요. 산을 좀 덜 깔아 먹었다. 나중에 청량 해가지고 이 부분은 포코렌 작업을 하든지 밭으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동향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예를 보면은 8시 9시 방향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남서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오늘 두 필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필지 있고요. 여기에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땅이나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땅 두 필지 393-11번지도 우리 땅 같이 묶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폭을 한번 재봅시다. 자 길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길이를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49-5번지입니다.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도로에서 저 끝까지 재보면은 약 63m 되고요. 폭 폭 폭은 한 17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동네 입구에 있는 우리 땅 이것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너무 딱 소개하면 클라지 그죠? 자 393-11번지 폭 하고 길이를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폭이 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폭을 재보니까 약 10m 정도 폭이 되고요. 길이 길이 한번 재볼게요. 약 100m 가까이 되겠지. 자 90 한 4m 3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콘테이너 갖다 놓고 주말 턱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열마용 온 평수가 1000제곱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열마용 온 농지온물을 못 만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잠시 방송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자 그 방송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경계청량을 해서 나중에 경계를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여기도 있고요. 반듯합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에 있는 땅 있죠. 실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구건데요. 조금 우리 땅이 조금 어 그러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 실제 실제 평소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마 요거 때문에 아 중간에 지금 공간이 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위에 따랭이 논투런 것 같은데 우리 땅도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쟁초 IC 5번 거리에 있는 주발농장 부지 농지온물 만들 땅 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티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동네가 참 예쁜 게 한 가지 방송이 끝날 끝날락했는데 그죠. 한 가지 좋은 게 이쪽으로 있잖아요. 이쪽으로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다랑이는 내가 농지온물한테 주발농장 그걸로 사용하고 한다랑이는 동네 입구에 있는 땅 요거는 나중에 네가 팥이라 이 말입니다. 팔면은 지금 사는 가게에서 조금 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농지온물 만들고 콘테이너 주말 농장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근에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니까 여름에 발도 담글 수 있고 그런 입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이 길다. 부동산 꿀티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